터치 바이 터치 레트로 32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이구요. 리스트 터치는 없고 한 번의 대구가 열 번째 5월 끝나고 6시 방향에서 8카운트 한 번 있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터치 사이드 비하인드 터치 사이드 투게더 보드 샤플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터치 사이드 비하인드 터치 사이드 투게더 백 샤플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카운트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오른발 포드 스텝 터치 왼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백 샤플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어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3월 5,6,7,8 1,2,3,4 5,6,7,8 1,2,3,4 5,6,7,8 1,2,3,4 1,2,3,4 5,6,7,8 Thank you for watching and enjoy your dance. 1,2,3,4 한글자막 by 한효정